자, 여러분들 백신 접종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접종 받기 바라고 또 접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우리 예방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또 안타깝게 확진이 돼서 이런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좀 작게는 대한민국이 더 작으면서도 소중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났습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구평, 여러분들 어떻게 말이 좀 이어지는데요. 이 구평이란 것은 우리 수능을 위해서 일종의 백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8월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목표의 깃발을 삼을 부분은 큰 그림으로 수능을 향하는 화살표가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 구평이라는 조급함 때문에 전체적인 리듬이 깨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스럽게 합니다. 아무래도 또 지금 시기가 그래요. 수능은 조금 이제 몇 달이라는 시간도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구평 때문에 그 조급함으로 자신의 끌고 나가던 방향선에서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기본과 꾸준함의 유지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어떤 과목이 어렵다. 공부가 어려운 것이고 그 공부 상황에서 학습 상황에서 기본과 꾸준함의 유지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다시 얘기하면 이 꾸준함의 유지만 여러분들이 잘 행하신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덧없이 지나가니까 후회될 것이고 조금 허망하기도 할 것이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지나서 아무리 자신의 학습이 진행됐다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상황 자체가 발판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또 계획을 재정립하고 지금부터라도 한 발 한 발 디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리학 2라든가 물리학 1에서 전반적인 우리 9평까지의 그런 상황을 좀 한번 설계를 물론 사람마다 또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기 때문에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좀 한번 짚어드리고 또 수한, 수능완성도 캐스트 진행해 드리고 있죠. 또한 그 캐스트에서 단원별 학습도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는 상황으로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짧게 가기 위해서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단더제입적으로. 물리학 2 이제는 전범위죠. 우리가 6평에서 전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뒷부분이 그래서 물리학 2에서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랍니다. 결코 어려운 부분이 뒤에 남아있는 게 아니랍니다. 아직 전범위가 되지 않으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자 3단원 이것부터 여러분 반드시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명료해요. 명료하고 정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물린생이 이런 말 하면 좀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정말이에요. 3단원 어렵지 않습니다. 명료한 단원이에요. 뭐 파동이라든가 입자라든가 이중성 파트도 나오고요. 또 도플레오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규칙이랍니다. 자 또한 이 단원이 이제 전기 단원이죠. 이 전기 단원에서 전기 회로라든가 축전기라든가 아직 이제 갈팡질팡 하신 분 있는데 자 이유는 이거예요. 이 적당히 하는 버릇이 말썽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 전기 단원 절대 여러분들 막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지만 할 것은 규칙대로 정확하게 짚어 나가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축전기도 그렇지만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 그냥 뭐 PNP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회로가 좀 보이는데 어떤 회로는 잘 안 보여? 이게 그냥 적당히 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면서 선생님의 강의명을 좀 얘기하지만 이제 개념 강좌 뭐 이런 식의 뭔가 좀 얘기할 게 없을 게 얘기한 겁니다. 자 푸골강좌 늦지 않았어요. 푸골강좌 이용해서 프로젝트 골드 강좌 이용해서 자 3단원 그리고 2단원 이거 개념 정확히 익혀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2단원의 전기 단원 같은 경우는요. 축전기라든가 또 오메업층 있는 동전기 회로라든가 또 우리 트랜지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출에서 모든 것이 다 보여요. 물투는 누가 뭐래도 확고히 기출을 합니다. 크게 변형되거나 그런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프로젝트 골드로 늦지 않았으니까 정리하시기 바라고 전 범위가 일순환이 되신 분들은 이분들은 버전업 기출 엔제 이걸 이용해서 특히 우리 운동 역할은 상당히 이제 문제 설정이 좀 다양하게 그렇게 느낌을 많이 받을 텐데요. 사실 역할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기본적인 개념의 올망졸망 사실 말이 올망졸망이지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거죠. 특별한 풀이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갖다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써먹 연습 안 되고 물리학 2다 보니까 왠지 공식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 하지만 공식 위에 물리량 간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되는 게 먼저랍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기출 강좌 같은 경우는 여기 기출 강좌 현재 올라가는 강좌가요. 2020년에 행해졌던 9평까지가 반영된 겁니다. 자 9평까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자 우리 20년 2020년에 2.1 수능이라는 부분이죠. 이 수능 문항과 또 올해의 모평 문항 자 이 부분을 또 이제 추가로 보충해서 업그레이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바로 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자 1순환 이상되고 기출에 대해서 진짜 그냥 단순히 답내역 끝나면 안 된답니다. 설정을의 관계가 익숙하게 보여야 되고 손이 가요 손이가 손이 가야 한답니다. 자 그런 상황이신 분들 이런 기출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 분들은 자 퀄실모 어 정말 이거 좋아요. 퀄실모2 자 8월 15일 이후에 오픈하게 되는데요. 자 2회차에 이 20문항 20문항 이것으로써 9평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러나 목표는 9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9평 때문에 흐트러지면 안 되고 9평은 이제 나아갈 방향을 한 번 더 자신이 다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물리학 완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개념이 불확실한 분들은 이 개념도 정확히 계세요.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반수 그리고 또 전약 반수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물리학 완을 안 했는데 올해 물리학 완을 하시려고 이제 마음 먹으신 분들이 이 책 좋아요. 그러나 수특책이나 수능완성책 가지고 그 앞에 개념 편되어 있는 거 미쳐쳐가면서 아 이런 내용이야. 그 가지고 개념 정리되는 거 아니랍니다. 그리고 덥석 문제 풀려고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죠. 항상 개념과 문제는 분리하지 말아야 되지만 문제부터 달려들어서 거기서 뭔가 개념을 다지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는 조금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늦지 않았어요. 자 9평까지 9평까지 자 스페셜 골드 물리학 자 이 강좌를 이용하든가 자 강좌 좀 크니까 어 제가 이 강좌도 마련했어요. 스피드 골드 고밀도 압축 마스터 강좌입니다. 자 이 강좌에서 할 거 다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이 중반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9평까지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자 개념이 불확실하거나 뭔가 조금 미흡하신 분들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해요. 문제 풀이가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자 일단 고밀도로 할 건 다 합니다. 이 강좌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사실 지금 시기는 가장 기출을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랍니다. 보통 이제 초반부에 뭐 1월부터 준비하신 분들 이분들이 3월 4월까지 개념 마무리하고 그리고 기출 풀고 그리고 문제집 보면서 스틱스함 보면서 또 우리 실전부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뭐 하나의 일련의 순서가 돼가고는 있지만 사실 기출을 초반부에 봤을 때는요. 아 이런 문제 있지 저런 문제 있지 이런 건 이렇게 푸는구나. 기출이 뭐구나. 이런 겉핥기에 그런 심정이 강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6평도 겪어봤겠다. 기출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딱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9평까지가 아니야. 9평을 전후로 해서 기출과 수능완성의 시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수능완성은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캐스트하면서 말씀드리고 또 현장에서도 말씀 많이 했는데 9평과 수능이 숨 쉬어요. 이번에 아마 9평의 해설강의를 하면서 또 9평이 지나고 나서 이 수능완성에서 어떻게 녹여져 있었던가를 우리 서로 간에 확인사살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좀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일종의 반성도 하고요. 6평을 한번 바라보자고 6평에서 3페이지에 12번이라든가 13번이라든가 물론 공교롭게 역학문항이긴 한데요. 또 4페이지에 17번이라든가 이런 문항들이 사실은 수특에서의 연계된 설정이라는 거죠.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 않은데 내용은 결국 같은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특문항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한 번 풀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곱씹어야 되고 뒤집어 파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완성 같은 경우는요. 이게 선생님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강좌를 쭉 마련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강의에서 대신 캐스트에서 여기에 뭔가 좀 우리가 설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봐야 될 부분 그리고 약간 좀 괴랄스러운 문항들 그러나 평가원은 이런 괴랄스러운 문항들을요. 잘 다듬고 정제를 하고 수치를 조금 이쁘게 만들어서 설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연계해서 마치 새로운 문제처럼 창작이 되는데요. 말을 굳이 얘기했냐면 재창작이라는 겁니다. 재창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능완성에 여러분들이 방치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 위주로 해서 지금 캐스트를 쭉 진행해 드릴 거고요. 저도 이 캐스트 강좌 끝나고 나면 바로 수완캐스트 하나 진행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진행을 하는데 스스로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가 없으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좀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해. 이런 분들은요. 스스로의 판단에 불확실한 분들은 버실모 시즌1, 시즌2 이것은 단순히 이제 뭐 실모만 모유고사 보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야. 이걸 체크하는 그런 모유고사는 아닙니다. 이거 빡빡해요. 스스로의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역서바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호응들이 있죠. 전범위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여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빡빡함 속에서 좌절하라고 만든 문화가 아닙니다. 빡빡함 속에서 결국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모두 이 얘기, 버실모 시즌1, 2는요. 수트이라든가 수능완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연계 설정. 그대로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수능완성 수능에서 수능완성을 어떻게 연계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나오고요. 곧 이제 구평을 지으면서 극강 파이널이 나오는데 대폭 반영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말 그대로 실전을 경험하고 풀 때 자, 퀄실모 어휴 품질 우수합니다. 이거는 제가 40분에 맞춰서 풀어라죠. 이것은 30분에 딱 맞추면 되는데 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문제집 풀듯이 엔젤 풀듯이 편하게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잖아요. 아, 그럼 쉽네. 그러고 이제 방심하게 됩니다. 절대 자만 떨면 안 돼요. 똑같은 문항이라도 긴장된 그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즉, 모평 날이라든가 더더욱 10배 이상의 불편한 자리가 된 수능장이라든가 이런데 똑같은 이 시험지가 올라간다면 여러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우려 많이 합니다. 어, 문제 쉽네. 여러분 항상 이런 문제 볼 때는요. 실전장에서의 상황이라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결코 실전장에서 똑같은 문항이라도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좀 긴장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공부할 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수능장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고 굉장히 긴장된 자리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상상 불헙니다. 상상 불허요. 그 자리는. 평소에 평소에 공부할 땐 편하게 공부하고 실전장 가서 그 긴장되고 불편한 상황을 견디려고 하니 그래서 떨게 되는 거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요. 긴장하시고 공부하면서 시계도 자꾸 보면서 그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에 대한 리듬도 몸에서 자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문항을 보는 그런 20문항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또 단원별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또 캐스트 진행해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얘기죠. 9평 때문에 수능이 수능에 가고 있는 화사표에서 어긋나는 균열이 생기면 안 됩니다. 9평을 정말 도움닫기로 생각하시 바라고 그 이후에 11월을 목표의 깃발로 삼으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부가 안 되실 때는요. 이거 보세요. 뭘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여러분들 6평의 1페이지 4번 쓰라린 추억 근데 보통 웃고 말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수능장이라는 1페이지 4번의 전잔미경 그게 기억이었나요? 니언이었나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어떻게 그 단호와 문장에 당해버렸나 이것은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장난이라든가 문항에서 낚시질을 한다는 절대 그런 거 아니랍니다. 평가원에서 향하는 방향이에요. 읽고 동시에 해석하는. 읽고 동시에 뇌작동이 평소에 준비가 돼야지 실전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안 되실 때 교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히려 공부의 욕구 생겨납니다. 자, 선생님 이 정도로 해드리고 바로 한 자라도 더 가르치는 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환캐스트라든가 또 물투의 보충 업그레이드 강자라든가 자, 또 단원별 학습법 이것도 준비를 계속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시 바라고 자, 우리 코로나 예방 절차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끝까지 파이팅합니다. 파이팅! 파이팅!